제 식품 향적불과 향기로운 공양 이때 사리불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대중들이 공양할 때가 되려 하는데 이 여러 보살들이 어디서 밥을 가져다 먹을 것인가 했더니 유마일이 그 생각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여덟 가지 해탈을 말씀하신 것을 스님이 받들어 행하거나 어찌 밥 먹는 일에 마음을 뺏겨 법문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만일 밥을 먹고자 한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처음 보는 음식을 먹게 하겠습니다 하고 유마일 거사가 곧 산매에 들어서 신폭력으로 여러 대중에게 보여주었다. 상방세계로 사십이 항아사 같이 수많은 불국토를 지나면 중향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의 향적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지금 계셨다. 그 나라의 향기는 온 세상 여러 세계에 있는 하늘 사람이나 인간 세계의 향기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 세계에는 성문이나 벽지부리란 이름은 없고 오직 청정한 보살 대중만 있었다. 향적 부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문을 말씀하셨다. 그 세계는 온갖 것이 향으로 되어 있어 온통 향기로 진동하였다. 누각도 향으로 되어 있고 향기로 된 땅에서 거듭며 동산과 터전이 모두 향기로 진동하였다. 음식의 향기는 온 세상의 한량세계까지 퍼져나갔다. 개마침 향적 부처님이 보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향엄이라는 여러 하늘 사람들이 모두 안역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어 저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여기 있는 대중들이 다 볼 수 있었다. 이때 유마일이 여러 보살들에게 여러분 중에 누가 저 향적 부처님의 밥을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문수이신력으로 한 보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유마일은 또 이 많은 대중 가운데 밥을 얻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였다. 문수는 유마일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배우는 일을 없인여기지 말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유마일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대중 앞에서 하연으로 된 보살을 나타내었다. 그 보살들의 상호와 강명가 이덕이 여기에 모인 대중들보다 뛰어났다. 유마일은 하연으로 보인 보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상방으로 사십이 항하사 세계를 지나가면 중향이란 나라가 있다. 그곳은 향적 부처님이 지금 막 여러 보살들과 함께 앉아 공양을 드시고 계시니 그대가 거기 가서 내 말대로 전하시오. 유마일이 멀리서 마음으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정리하옵고 한량없이 공경하옵니다. 부처님 병안이 없으시고 시끄러움이 없으시며 기력이 안녕하신지 먼저 문안을 여쭈으세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드시고 남은 공양을 얻어와 사바 세계에서 불사를 지어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불도를 크게 퍼뜨리게 하려하나이다 하시오. 하염보살이 곧 대중 앞에서 몸을 솟구쳐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대중들이 모두 다 보았다. 그때 중양세계에 이르러 향적 부처님의 발에 정리하고 이렇게 여쭈었다. 유마일이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정리하옵고 한량없이 공경하옵니다. 부처님 병안이 없으시고 시끄러움이 없으시며 기력이 안녕하신지 먼저 문안을 여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드시고 남은 공양을 얻어와 사바 세계에서 불사를 지어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불도를 크게 퍼뜨리게 하려하나이다. 하늘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저 중양구부 보살들이 이 하염보살을 보고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고 이 보살은 어디서 왔으며 사바 세계는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것이 소승법을 좋아한다고 함인가 하고 그 부처님께 여쭈었다. 향적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아래쪽으로 42항아사 세계를 지나가면 사바 세계가 있다. 그곳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이시다. 지금 오탁 악세에 계시면서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하여 불법을 연설하시느니라. 그리고 그곳에 유마힐이라는 보살이 있어 불가사이 해탈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보살들에게 법문을 하다가 이 하염보살을 보내 내 이름과 이 세계를 칭찬하여 사바의 보살들로 하여금 공덕을 널리 쌓게 하느니라. 중향구구 보살들은 또 물었다. 유마힐이라는 보살이 어떠한 보살이온데 이 하심보살을 지었으며 공덕과 두려움 없는 힘과 신통력이 이와 같습니까. 매우 크도다. 여러 온 세상에 모두 하심보사를 보내어 불살을 지으며 중생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하시면서 향적 부처님께서 중향세계의 바루에 향기로운 밥을 가득 담아 하심보살에게 건네주셨다. 그때의 중향구구 900만 보살들이 한꺼번에 말하였다. 우리들이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유마힐과 여러 보살을 만나려 하나이다. 가거라. 그러나 그대들의 몸에서 향기를 다 거두어 향기가 나지 않게 하라. 그곳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반하는 마음을 내지 말게 하라. 또 그대들의 벌레의 모습을 숨겨서 그 세계의 보살도를 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생각을 품게 하지 말라. 또 그 세계에 대하여 없인 여기는 마음을 내어 스스로 장애되는 생각을 짓지 말라. 왜냐하면 온 세상 국도가 모두 허공과 같느니라. 다만 여러 부처님들이 소승을 좋아하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그 청정한 국도를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니라. 그때 하신보살은 이미 바루에 담은 밥을 받아들고 향적 세계의 900만 보살과 함께 부처님의 이신력과 유마힐의 힘을 받아 저 세계에서 호려운 자취를 감추던 잠깐 동안 유마힐의 집에 도달하였다. 그때 유마힐이 곧 900만 개의 사자자를 신통으로 만들니 아름답기가 아프 수미등학 부처님을 볼까 같았다. 모든 보살들이 그 이에 앉았다. 그때 하신보살이 공양그릇에 가득 담은 향기로운 밥을 유마힐에게 주니 밥향기가 바이실리성과 삼천대천 세계에 널리 퍼졌다. 그때 바이실리의 바람은 거사들이 이 향기로운 밥의 향기를 맡고 몸과 마음이 개운해져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탈하였다. 이에 장자의 대표인 얼괴는 8만 4천 사람들을 데리고 유마힐 집에 왔다. 그때 유마힐의 방에 보살들이 아주 많으며 모든 사자자가 높고 넓고 장암함을 보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여러 보살들과 큰 제자들에게 해배하고 한쪽에 머물렀다. 중향국에서 온 모든 지신가 허공신가 역괴색개의 모든 하늘 사람도 이 향기를 맡고 또한 모두 와서 유마힐 집에 들어왔다. 이때 유마힐은 사리불가 여러 성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지금 드세요. 향기로운 밥은 부처님의 감녹 아니며 부처님의 큰 자비로 혼습한 것입니다. 만일 천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다른 성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밥은 한 그릇인데 이 많은 대중이 어떻게 먹으려 하니 하신보살이 이렇게 말하였다. 성문호 작은 독과 작은 지혜로 부처님의 무량한 복독 지혜를 측량하려 하지 마시오. 사회가 다 말을 지언져 이 밥은 끝이 없습니다. 설사 이 사람들이 수미산처럼 뭉쳐서 일곱 동안을 먹더라도 이 밥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까닥은 이 밥은 끝없는 개, 정, 해, 해탈, 해탈 지견의 공덕이 구족하신 부처님께서 드시던 것이므로 언제까지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 그릇의 향기가 나는 밥으로 여러 대중을 배불려 먹고도 남았다. 여러 보살, 성문, 하늘 사람들도 이 밥을 먹는 은이는 몸이 몸이 쾌락하기가 일체락 장엄국에 있는 보살들과 같았다. 또 털구멍에서 미묘한 향기가 나오는 것이 역시 중향세계의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와 같았다. 이때 이마일이 중앙세계에서 온 보살에게 물었다. 향적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법문을 하십니까? 향적 부처님께서는 그리나 말이 없으시고 여러 가지 향기로써 여러 천인들을 율행해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살들은 각각 높은 향나무 아래 앉아서 묘한 향기를 맡으면 즉시 일체의 덕 장엄 산매를 얻고 이 산매를 얻은 이는 보살들이 갖추는 공덕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그 보살들이 이마일에게 물었다. 이곳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법문을 설하하십니까? 이 국대의 중생들은 고집이 세고 억세워서 교화하기 어려움으로 부처님께서도 억센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이것은 지옥이며 이것은 축생이며 이것은 악이며 이것은 판란이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곳이요. 이것은 몸으로 짓는 나쁜 짓이요. 이것은 몸으로 지은 나쁜 짓을 가보이다. 이것은 마음으로 짓는 나쁜 짓이요. 이것은 마음으로 지은 나쁜 짓을 가보이다. 이것은 살생이요. 이것은 살생을 가보이다. 이것은 주지 않는 것을 훔친 것이요. 이것은 주지 않는 것을 훔친 가보이다. 이것은 나쁜 음행이요. 이것은 나쁜 음행을 가보이다. 이것은 거짓말이요. 이것은 거짓말한 가보이다. 이것은 이간지라는 말이요. 이것은 이간지란 가보이다. 이것은 욕설이요. 이것은 욕설한 가보이다. 이것은 잡된 말이요. 이것은 잡된 말을 가보이다. 이것은 타며기요. 이것은 타며구 가보이다. 이것은 미워함이요. 이것은 미워함을 가보이다. 이것은 잘못된 견해요. 이것은 잘못된 견해요. 가보이다. 이것은 간탐이요. 이것은 간탐을 가보이다. 이것은 파괴요. 이것은 파괴의 가보다. 이것은 성냄이요. 이것은 성냄을 가보이다. 이것은 게으름이요. 이것은 게으름을 가보다. 이것은 산란심이요. 이것은 산란심을 가보이다. 이것은 우치요. 이것은 우치한 가보다. 이것은 계율을 매짐이며 이것은 계율을 지닌이며 이것은 계율을 범함이다. 이것은 마땅히 할 것이요. 이것은 마땅히 하지 말 것이다. 이것은 장애되는 것이요. 이것은 장애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죄를 얻는 것이요. 이것은 죄를 떠나는 것이다. 이것은 깨끗한 것이요. 이것은 때 묻은 것이다. 이것은 번뇌가 있는 것이요. 이것은 번뇌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나쁜 도요. 이것은 옳은 도이다. 이것은 함이 있는 것이요. 이것은 하염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세간이요. 이것은 열반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이 언순이 같으므로 여러 가지 법으로 그 마음을 제어하고야 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코끼리나 마르성질이 사나워서 길들이지 않으려면 채찍으로 갈겨 뼈에 사무친 뒤에야 길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완강하고 억세어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이므로 온갖 호되고 맨말로 일러서야 휴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 향국 보살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희유한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활령 없이 자제하신 이 신명을 숨기시고 근기 낫고 비천한 중생이 좋아하는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또 이곳에 있는 여러 보살들도 매우 수고하시면서 한량없는 대비심으로 이세계에 나셨습니다. 이세계 보살들이 중생을 어엿비 여기는 자비심이 경고한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 일생 동안에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은 다른 세계에서 백천겁 동안 행하는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바 세계에는 열 가지의 좋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세계의 정토에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열 가지의 좋은 법인가? 보시로 가난한 일을 포용하고 개형을 깨끗이 지니므로 파괴하는 일을 포용하며 욕댐을 참는 인욕으로 성내는 일을 포용하고 정진함으로 게으른 일을 포용하고 선정으로 산란한 일을 보석하고 지혜로서 어리석은 일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없애는 법을 설에 지어서 부처님을 볼 수도 없고 불법을 들을 수도 없는 어려운 경계에 처해 있는 반란에 처한 중생을 제도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대승법으로 소승법을 좋아하는 일을 제도하고 모든 성근으로 공덕이 없는 일을 제도하며 네 가지 포용하는 법으로 중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 가지의 좋은 법입니다. 그 나라의 보살들이 물었다. 보살이 몇 가지 좋은 법을 성취하여야 이 세계에서 잘못되는 행위 없고 정토에 나겠습니까? 보살이 여덟 가지 법을 성취하면 이 세계에서 잘못되는 행위 없고 정토에 나게 됩니다. 무엇이 여덟 가지인가? 첫째, 중생을 이익되게 하되 갚기를 바라지 말며 둘째, 일체의 중생을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받으며 지은 공덕 모두 그들에게 해양하며 셋째,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대하여 겸손함에 걸림없으며 넷째, 모든 보살을 부처님같이 보고 다섯째, 듣지 못하던 경전을 듣고 의심하지 말며 여섯째, 성문과 더불어 서로 친근하게 지내서 남의 공양받는 것을 질투하지 말고 나의 이익을 자랑하지 마라 그 가운데서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일곱째, 나의 허물은 항상 살피고 남의 단점을 시비하지 말며 여덟째, 게으르지 말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덕을 구할 것이니 이것이 여덟 가지 법입니다. 유마일과 문수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러한 법을 말할 때 백천천인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바라고 일만명의 보살들은 모두 다 무생법인을 얻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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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